네, 저기 포토 포인트에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왼쪽부터 봐주겠습니다. 네, 이제 정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엔 우측 봐주실게요.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 모시고 투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입장해 주세요. 네, 나란히 붙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겠습니다. 네, 우측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포토타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준비한 동안 잠깐 대기 부탁드립니다.